신이시여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키나리아 제도의 위대한 신 오네이바와 아코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재앙이 닥치고 바다 건너 신성한 땅을 노리는 정복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협력 모드와 경쟁 모드 중 선택하여 플레이하는 보드게임 틴다야 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틴다야가 로터스 프로게임즈에서 얼리버드 특가인 56,400원에 출시하였습니다 기간은 6월 24일 금요일부터 7월 11일 월요일까지고 7월 15일부터 배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얼리버드 특전으로 이런 미니어처까지 준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틴다야는 1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고 플레이 시간은 사람 한 명당 30분씩 해서 4인 플레이라면 120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룰북을 읽어봤을 때 3인 이상이 함께한다면 룰 설명 포함 120분은 더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고 보드게임에 익숙한 분들을 위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틴다야 선택과 집중 시간을 통해 좀 더 살펴보고 저와 함께 구매할지 말지 고민해봅시다 우선 게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가격이 비싸서 못사겠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 보드게임의 디자이너 롤로 곤잘레스의 첫 작품입니다 첫 작품부터 대박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검증이 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가벼운 게임도 아니죠 잔룰이 많은 무거운 전략 게임인데 과연 보드게이머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을까 싶은 거죠 아무튼 게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틴다야는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경쟁 모드와 협력 모드인데 게임 진행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협동 모드를 했을 때 다 같이 생존 조건을 완료해야 하고 경쟁 모드를 했을 때는 공통의 적인 전복자들을 함께 물리치면서 점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반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하게 되고 그 외에 배신자 모드, 1인 게임 모드, 캠페인을 통해서 배우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배신자 모드는 플레이어 중 한 명이 아예 공통의 적이 되어서 일대 다수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캠페인은 총 3개이고 처음 즐길 때 하나씩 플레이해 나가면서 이 게임의 전체적인 규칙을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복잡성이 높고 잔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캠페인을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룰북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 게임의 기본적인 목표는 플레이어들이 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부족 중 하나가 되어 신들이 화나지 않도록 재물을 바치고 정복자들의 침투를 끊임없이 막아내며 버티는 게임입니다 정복자들이 침투하니까 정령섬이 떠오르는데 정령섬은 정복자들을 어떻게 몰아낼지에 초점을 맞춘 카드 전략 게임이고 힌다야는 거기에 부족들이 발명품을 만들어 생활하고 식량도 제공하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리를 해주는 등 해야 할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총 3시대로 이루어져 있고 각 시대는 전략 단계와 액션 단계, 시대 종료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대 종료 단계에서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 시대만의 게임이 패배하여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면서 3시대를 잘 버텨내고 경쟁 모드라면 그 안에서 또 연대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게임을 진행해야 되겠죠 세팅된 모습을 보면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실제 지형과 정착지가 배치되고 원주민들이 이동할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 앞에 개인 보드판에는 내 부족의 현황과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개인 보드판을 보면 업종판과 부족판이 붙어 있는데 이곳에 마커를 배치하는 일꾼 노키를 통해 액션을 진행합니다 마커는 원형 마커와 정육면체 마커로 액션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주민으로 메인보드판에 배치가 되겠죠 이 영역이 틴다야 산으로 신들과 애연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신들의 분노 단계를 보여주고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재물도 바쳐야 합니다 또 여기는 야생 보드로 초원과 쓰레기장이 있는 공용 공간입니다 이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1단계 전략단계 이 단계에서는 예언을 공개하고 어떤 사건들이 다가오는지 재앙의 발생 지점과 어떤 재앙이 다가오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또 정복자 함선이 배치되고 플레이어들은 이런 상황들을 함께 분석하고 예측하여 계획을 공유하게 됩니다 경쟁 모드라면 이렇게 계획한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비밀 목표를 선택하게 되겠죠 협력 모드라면 계획 단계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패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단계 액션 단계 이 단계에서 플레이어들은 차례 순서대로 한 번 또는 두 번의 액션을 하고 액션 마커를 배치하여 액션을 할 수도 있고 액션 마커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액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기타 액션에 보면 우상 전시하기, 판매하기, 장인의 시장 카드 구매하기는 마커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액션이고 업종판 액션은 시대별로 한 번씩만 개발하기를 하거나 생산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판 액션을 보면 동굴 건설하기와 탐험하기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탐험하기 액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어서 패스할 때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룰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액션을 선택하는 마커도 두 종류로 원형 마커와 정육면체 큐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냥 직육면체 큐브는 다음 시대에도 계속 다시 사용 가능하지만 원형 마커는 더블 액션을 할 수 있고 효율이 좋은 대신 한 번 사용한 후에는 시대 종료될 때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업종판을 보면 이 안에 작은 토큰이 그 상품의 보유 현황 개수가 되고 앞쪽에 원형 마커와 직육면체 큐브 이런 게 있다면 아직 그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개발하기를 통해 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가져온 마커들을 다시 액션 마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기본 물품부터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은 재밌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생산하기는 이런 곳에 액션 마커를 배치하고 생산하는데 메인보드판에 있는 원주민들의 수에 의해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생산하면 여기 낚시터의 원주민이 4명으로 4개 생산하고 이렇게 생긴 귀족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귀족은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정착지를 건설하거나 탈환을 하고 재물을 바치고 다른 업종을 새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소금도 생산하는데 소금은 정착지 하나당 1개씩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는 귀족만 있어서 통제가 되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 생산하고 그 밑은 이 지플 지불하고 생선을 훈제 생선으로 바꿀 수 있는데 아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도 보면 염소가 함께 있으면서 우유나 고기 치즈를 생산하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부족판 액션을 보면 동굴 건설하기와 탐험하기가 있습니다 동굴은 목재 1개, 점토 1개, 돌 1개를 지불해서 건설하는데 원주민들이 사는 거주지로 보면 되고 이 탐험하기 액션으로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육지 이동, 바다 이동을 최대 3칸까지 이동하게 되고 이동 상황 속에서 도착 지역의 원재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다른 부족과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화산에서 탐험을 마치면 재물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정착지가 없는 곳에서 귀족이 도착하면 정착지를 건설하기도 하고 가축이 없는 정착지에 탐험을 마치면 야생 가축을 포획하기도 하고 요새를 탈환하기도 합니다 요새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무기로 뿔과 흑요석이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액션들을 가볍게 살펴봤는데 얼핏 봐도 잔률이 많아 보이죠 반대로 이런 과정이 이해가 되고 플레이하다 보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단계 시대 종료 단계 이렇게 10가지 순서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요소가 아그리콜라처럼 번식도 있고 원주민들 식량도 주어야 한다는 점이죠 식량을 받지 못한 원주민은 사망하여 신들의 분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부패하는 음식을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장으로 버리는데 한도 초과시 또 신들의 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그리콜라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주거지를 확인하여 동굴이 확장되지 않았으면 또 사망하여 신들의 분노를 사고 아무튼 신경 쓸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룰만 읽어보는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죠 그 다음 재물을 확인하여 신들의 분노 수치를 조정하고 이벤트 단계에서 1단계에서 확인한 예언대로 재앙이 발생합니다 화산 폭발을 하면 이렇게 주변이 화산 광물로 변하고 쓰나미가 발생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또 정복자들이 침략해서 맞서 싸워야 하고 다음으로 새로운 업종을 학습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생존 조건을 확인해서 게임이 패배하는지 아닌지 살펴봅니다 여기까지 3단계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룰 설명도 아닌데 그냥 훑어봤을 뿐인데도 할 이야기가 많고 신경 쓸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일단 보드게임 초보자나 주변에 함께할 숙련자가 없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이 재밌어 보인다고 해서 건드렸다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구매를 멈칫하는 이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협력 게임을 주로 하신다면 이 플레이어들의 룰 숙지가 얼마나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잔룰이 많고 복잡성이 있는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룰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룰을 완벽하게 숙지한 플레이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할 뿐입니다 모든 협력 게임에서 가장 큰 단점이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기만 할 때입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은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플레이어가 룰을 완벽하게 숙지하여 여러 의견을 나누었을 때인데 틴다야는 룰 숙지부터 고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완벽하게 숙지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최고의 경험을 줄 수도 있겠죠 내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구매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쟁 게임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공동의 목표 속에 점수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각자의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플레이하면서 어떻게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공동의 목표가 해결되어야 점수 개선을 할 수 있거든요 네메시스나 데드 오브 윈터처럼 배신자의 목표가 아예 다르다면 할 만한데 이 게임은 공동의 목표를 일단 달성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안에서 경쟁까지 하려면 꽤 빡빡할 것 같습니다 플레이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점수를 쌓기 위해 하는 행동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과 연결이 잘 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이 게임의 뽐이 오는 요소도 한번 살펴봐야죠 일단 컴포넌트와 테마, 일러스트 이런 부분들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플레이가 진행될 메인 보드판 가운데에 두고 플레이어들이 각자 자신의 업그레이드 현황을 보면서 액션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부분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굉장히 다양해서 다양성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았습니다 종합해보면 일단 전략을 짜는 재미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야 할 요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액션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부분은 확실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쉬워 보이지 않아서 도전의식을 막 불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틴다야! 오랜만에 협동 유로게임으로 출시한 이 보드게임 저는 구매를 하...